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방송은 이수진 씨입니다. 여러분 할 줄 알았는데 딱 한 번 하고 물러나네요. 그러니까 권력무상 권불 10년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권불 4년에 불과한 거죠. 컷오프 이수진 탈당 오늘 가장 많이 읽은 기사네요. 조선일보에. 나오면 쓴마리를 한 겁니다. 이재명 씨가 백형동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본인은 판사니까 백형동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유죄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순으로 물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을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사람은 생긴 것 자체가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죠. 이번 총선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고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럼 그쪽에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총선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지금 여론조사가 어떻고 한동훈이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절박한 선거입니다.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문제는 소소한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수진 판사 출신의 초선의원이 이번에 낙마하는 데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됐던 것이 직언을 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내 판사 경험을 미뤄보면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당신이 유죄가 나오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굉장히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낙마를 한 것이고 이 마포에서 나오는 노웅냇이 아주 아버지도 오랫동안 야당 생활했던 그런 분이죠. 금품 재판은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니까 컷오프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번에 여당의 이제 그런 공천이라는 것은 뭐 무감동 그냥 무덤덤한 그런 공천이지만 이제 민주당 측은 기본적으로 비명계를 다 이렇게 숙청해야 되니까 친명계 중심으로 짜는 과정에 불협함이 많이 나오는데 탈당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벽형동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뭐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건 누구보다도 열심히였습니다. 뭐 이제 그냥 버리고 이런 것이 정치에서는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후회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 특히 이제 본인이 이번에 낙마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백형동 재판 폐소를 염려해서 이선 후퇴를 요구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공천 받으려면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해서 안 되는 거죠. 까라면 까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공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리를 건드린 거죠.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백형동 판결 때문이었고 판결에 따른 결과가 너무 보였고 4월 총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총선 지위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물러나야 된다고 봤다. 그래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당대표를 살린 일이기 때문에 충원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패착인 거죠. 이재명 당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친명계를 대부분 다 채운 다음에 4월 총선에서 여러분들 선거를 통해서 압성을 하고 그것을 기하를 해서 자신에게 가해있던 모든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뭡니까. 다 분해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 중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상황이 좀 바뀌어서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 선거를 그냥 뭡니까 내놓고 조작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너희들 연먹어 너희들 찍소리 못하지. 그거를 한 번 두 번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보고도 이번 선거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게 되면 그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바보천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보천치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세상사에 이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이거 보면 이렇게 판사 눈으로 볼 때는 백행동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 그 내용을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번 더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수진 씨가 오래 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큰 실수를 했네요. 본인으로서는 충정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목을 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천 줄 수 있는 사람 수없이 많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후회해도 관계없는 거죠. 정치판이라는 것이 그냥 이용하고 그냥 버리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좀 깝깝하겠지만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냥 변호사하고 살기는 좀 힘들 거예요. 정치판이라는 것이 그게 맛을 보는 것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지 않습니까. 모르고 사는 거 하고 알면서 참고 사는 거 하고. 뭐 어떻든 간에 운이 좋아서 국회의원 한 번 해먹었으니까.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꽤 괜찮았던 것 같네요. 보니까 지난주 백행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저는 대선 패배 직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가 검찰개혁 두 달리 해야 된다고 건의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지근할 정도니까 사위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은 목이 날라가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변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